안녕하세요. 고구멀에서 할더제품 망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본 제품은 독일에서 생산되어 직수입되는 제품입니다. 또 분야별로 또 크기별로 여러 종류들이 아주 다양하게 현재 입구되어 있습니다. 이런 협성고무 또는 우려탕, 햄머만 교체가 가능하여 마머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반면 그쪽으로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. 메린제머니 할더제품중에 추후에는 소방용 도끼, 손도끼, 레저 공구들도 많이 입고될 예정입니다. 앞으로 공구멀에서 할더 망치제품을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